계속해서 처리수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오염수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정부 용어로 따르겠습니다. 네. 오염수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정부 용어는 해양수산부가 2024년 7월 10일 오염수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처리수라고 하면 자칫 국민들께서 이진숙 후보자가 일본 정부와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냐 오해할 수 있잖아요. 네. 오염수로 쓰시겠습니까? 정부 용어에 따르겠습니다. 네. 오염수로 쓰시겠습니까? 왜 이런 걸 가지고. 정부 용어가 오염수입니다. 오염수로 쓰시겠습니까? 제가 좀 체크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이거 띄워주세요. 여기 떠 있습니다. 네. 여기 해양수산부 오염수. 해양수산부 자료입니다. 이 오염수로 쓰시는 것이 후보자에게 안전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염수라고 쓰겠습니까? 네.